자 오늘은 아 뭐처럼이니 음원저작권이 걸렸을때 노래만이 아니라 영상까지 잘라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가볍게 설명이 들어가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유튜브 영상 올리다보면 가끔 이라기보다 조금 흔하게 음원저작권이 걸릴때가 있어요 원래 스팀게임 하다보면 스팀게임이라던가 여러가지 게임 하다보면 거의 안걸리는데 가끔 그렇게 들어가는것도 있고 유즈맵이라던가 모드같은거 하다보면 음원저작권이 걸릴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 이걸로 들어가니까 좀 미묘하다 느낌이 아 화면이 좀 잘려있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쪽부분에 저작권이 걸린 음원이 있다고 떠요 그거 들어가서 삭제를 하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봐야되냐 아 봐야되죠 자 오디오 오디오 들어가서 악마의 힘 아 저작권 걸린게 안뜨네 일단은 이런식으로 떠서 저작권 걸리면은 여기 표기가 되고 더 쉽게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아래 뜹니다 노래 삭제를 눌러주면 되는데 삭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디오 음소거가 있습니다 음소거를 눌러서 음소거로 하면 되는데 음소거도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노래 삭제되면은 음소거 안되는 경우도 꽤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아예 거부가 되서 몇번을 다시 해도 삭제가 안되는데 그런 경우에 영상의 일부분을 잘라냅니다 저작권 걸린 음원이 삭제가 안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작권 걸린 음원을 그냥 쓰라는 그런 위에 댓글 좀 많이 달려요 그러면은 안되는거를 모르는건지 일부러 그러는건지 모르겠는데 저작권이 걸리면 저작권 걸린 영상이 없네요 저작권이 걸리면은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 물건을 쓰지 말라 그랬는데 갖다 쓰는거거든요 그러면 안되는거니까 저작권 걸린 영상을 남겨주지 않고 도려내는겁니다 영상 중간에 좀 잘리면은 30초가량 잘리면은 몰입에 방해된다는 댓글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다른 노래를 더 씌워서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요즘 안되더라구요 옛날에 됐었는데 작년에 스카이린 모드 할때 됐었는데 안되더라구요 뭐 그런거로 그런식으로 불가능하고 이 댓글이 좀 많이 달립니다 따로 영상을 만드는게 아무리 영상이 지금 4400개가 됐는데 이런 댓글이 걸린 유형이 전략게임 스타크래프트 같은거 하다보면은 유즈맵에서도 저작권 걸린 음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구요 스카이린 많이 하죠 스카이린 오픈월드 게임 같은거 모드할때도 걸리고 마블 같은것도 배경음에 들어가고 그런식으로 들어가고 특정 모바일 게임을 소개하려고 찍으면 모바일 게임에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식이면은 약간 모바일 게임에 들어가면 배경음악으로 저작권 걸린 음원이 들어가거나 그래서 영상을 하고 못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특히 왓치독스 같은 경우에도 걸립니다 왓치독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걸리는게 아니라 차에 타면은 차가 오디오로 저작권 걸리는 음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약간 다양한 상황에서 저작권 걸리는 음원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의 부분을 잘라내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그걸 보고 노래만 제거하면 되지 왜 영상을 잘라내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 알려주려고 하는 부분은 전 정말 고마워요 고맙고 알고 있는 내가 설령 알고 있는거 알려준다고 해도 난 그 자기의 지식을 공유하려는 그 착한 마음 너무 좋습니다 보감이에요 아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약간 뭐 하대하고 무시하려는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넌 왜 이렇게 안하냐 이거 모르냐 혹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난 이렇게 안하는지 왜 이해를 못하겠다 이지랄떨만큼 레어한 지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아 이런 댓글이 아 사실 다섯개 열개여도 똑같이 답글하면 되니까 상관없긴 한데 아 작년에 모드부터에서 좀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옛날 영상이어도 똑같은 댓글 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런 댓글 달려서 알려주면은 약간 좀 받아들지 않아요 어 내가 맞는데 이건 아니다 뭐 그렇게 하면 답글이 좀 길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아지면은 약간 좀 곤란하거든요 예 곤란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디지몬을 요즘 하면서 초등학생 친구들이 유입이 되는데 그 친구들이 또 순수해가지고 뭐 안하는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려고 도움을 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주는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댓글을 도배를 하기 때문에 영상마다 예 어린애들이 그러는건 뭐 어쩔 수 없는거고 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댓글이 달리면은 이 영상 링크를 찍고 댓글을 삭제하겠습니다 영상은 링크를 찍어놓으면은 답글을 찍어놓으면은 알람에 뜹니다 알람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알람을 보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구요 물론 뭐 알려주려고 그러는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소통하는 감사하구요 자 오늘은 음원저작권이 걸리면은 영상의 일부분을 도려내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게 나도 노래만 제거하고 싶은데 잘 안되더라구요 다른 프로그램을 써서 제거를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유튜브 기능으로만 쓰는게 왠지 편해서 근데 뭐 좀처럼 앵간에서는 제거가 되요 제가 스팀게임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드 같은거 하면은 확실하게 재밌고 조회수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음 저는 스팀게임 많이 사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 그 그런것 때문에 약간 긴장이 돼요 모드 같은거 하면 아 모드 이거 너무 잘 만들었는데 저 잠깐 걸리는거 아닌가 걱정도 있으니까 파이법이라기보다는 남들 다 아는 사실인데 아 그거에 대해서 아 뭐랄까 너무 좀 어 아 사람들을 좀 음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서 아 그런것 좀 자제하는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게임 영상에서 뵙도록 하자 뿅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으 텍 Introdu tax 1 이거 به ึ